자 오늘 3주차 3번째 연기 자 도망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아 이번에 파이닐 챔피언틱 꼬마컵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하나 빠집니다 하나 최고 난이도에서 하나 빠지는 그 어머머한 난이도로 어 랜덤에 걸렸어요 여기서 이겨야 진정한 어? 이 골퍼다 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도리 그 엔딩 어떻게 보는거지? 마지막에 어떻게 알아온거지? 설명이 좀 대충 되어있어서 공략 보면 재미없는데 뭐 말이에요? 정색이자? 아까 게임하던거 거의 엔딩 다왔는데 여기 챕터 하나 남았는데 여기 챕터 하나 남았는데 망했다 안맞는다 저스틴이 다 안맞는다 여기가 어려운게 좁아요 겁나 좁아요 겁나 좁아요 이펙트가 좀 어긋나는 순간 이펙트 날아가면 가요 가요 어 뭐야 펑커다 어 뭐야 펑커다 어 뭐야 펑커다 그니까 바로 펑커야 이펙트 어긋나는 아 이 저스틴이펙트 맞췄는데 펑커 그니까 아아 그 바람을 안받겠지 아 세게 앉혀서 그렇구만 아 아 나 진짜 그냥 두번 칠래 한 번에 못 들어가겠다 재능이 없어졌어 예제 잘 쳤는데 아 나만 보기네 아 역시 다 판가 칩임파 아아 어 근데 바람님이 1등이네 어 점수 많이 드셨네 치빈파요? 아 치빈하셨네 와 와 라시드님 대박 치빈파 치빈파 대박 근데 점수가 제일 낮으시네 아니 내가 제일 높은데 무슨 소리야 아 블루인드님이에요? 네 어? 라시드님인 줄 알았는데 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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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안맞는다 근데 임팩트는 맞는데 왜 피디가 안맞지 와 뭐야 왜 이렇게 빠졌지? 아 미쳤네 이거 어이씨 또 벙커야 너무 세게 췄다 이번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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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바람을 타 나이스 셔터 너 어디까지 가 아이씨 아 아 빠졌어 아이씨 또 빗나가 또 빗나가 아 벌써 복이 두번째다 또 빗나가 와 불빈님 왜 왜 워터에요? 꼴파야 꼴파 에? 불파야 꼴파 에? 불파 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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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샷건 쳤다 샷건 쳤다 샷건 쳤다 샷건 쳤다 아 인디고님 또 일등자리 또 달고 놓으시려고 또 먼저 올라가셨나 보네요 인디고님 시빈버디 하셨네 우와 넌 봤어요 시빈버디 하시는거 와 다 지금 퍼팅 전부 다 두번 치고 있어 지금 그 과제 불빛님 지금 봐 3번 홀 파3 아 이건 아니잖아 진짜 저스트 임팩트 맞췄는데 왜 워터헤이저 더 하시는거야 뭘 잘못하셨죠 나 워터헤이저는데 워터헤이저 오늘 목장님 나 저스트 임팩트 맞췄는데 아 부서 들어갔다 오늘 안되나보다 아 워터헤이저 들어갔어 아 목장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왜 안하셨어요 아 뭐야 나도 어 망했다 나 망했다 나 5터치다 6터치 망했다 아씨 짧은 4터치 오 어디갔냐 어디갔냐 아 여기 경사가 왜이래 8터치다 8터치 나 망했다 아 그래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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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하겠나 5터치 플러스 5터 예 예 해저드 대박 3 해저드 뭐야 다 망했네 나만 망하는게 아니네 다 망했네 와 나 플러스 5터 어떡하지 이거 그만해 신직원님 대박 아니요 잠깐만 아니 목장님 재밌죠 그치 그쵸 목장님 끝판 깨신거에요 하하하하 라신님 뭐야 라신님 어디갔어 어디갔어 라신님 어디갔어요 라신님 어디갔어요 퇴근했어요 퇴근했어요 아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을 하시지 바로 퇴근하셨네 좀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아이씨 칼타졌네 잘 못했다 개한테 러프다 5원도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5원도 5원도하면 만원 도전 5원도 너무 빡센 도전 펑커 아니다 아 아 아 아 뭐 걸렸는데 펑커가 안되면 되겠다 됐다 아 아 나 못맞았어 어 아 이랑 같다 손해보는데 아 아 아 아 아 진짜 더 높다 파다 플러스 7인데 파다 아 망했다 근데 섹시 언더테일이 가격이 괜찮아요 그게 그 정도 플레이트 안에 그거는 아 수고갔다 얼만데요 가르드님 2나는 안해요 만 플러스 회원으로 13,000원인가 14,000원인가 그러는데 어 아 어 블루니드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 아니 아 내려와줘요 야 이거 언더파치기 진짜 힘든데 아 끝났다 그래 리플레이 그런거 다 보면 안되요 체크해야되요 어 시간 없는데 뭐 누군데 아직 안친 사람 있어요 누구 누구 저 인기사님 인기사님 아 아 영투에 아 아 가실 뻔하셨네 아 인디고님이 지금 압도적인게 아니고 두타면 여기서 두타면 압도적이지 않아요 인기사님 인디고님이 저기 두타면 저기 후루꺼 한번 터져서 그래요 저 ㅋㅋㅋ 휴 후루꺼 한번 터져가지고 그런거에요 타원이 하나도 없다는거는 옹그리를 못했다는거거든요 ㅋㅋ ㅎ 후루그루 그냥 칩인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래 여기 바람을 그렇게 많이 안 타는 곳인가? 왜 안 타? 별로 안 꼴.. 저... 별로 안 꼴 치는데? 아씨 제대로 걸렸는데 이거? 저거 피하려고 이거로 회전 중인데.. 회전 안 들어가서.. 어? 망했다.. 어? 뭐야? 아.. 아.. 아 요즘에 진짜.. 안 맞아요.. 지나가시네요.. 예전에 그냥 막 대충 하면 다 들어갔잖아.. 또 안 들어갔잖아.. 와 박보당이야 나는.. 아잇! 와 이거 거의 치시네.. 아.. 아.. 불빛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처음이시죠? 아.. 파움까지는 올리는데 여기서.. 안 들어간다.. 아.. 미치겠네.. 저거지가 안되네.. 아.. 불빛님.. 아.. 오늘 난이 아닌 것 같은데.. 플러스 7가 처음이시죠? 플러스 7가 잡을만 하거든요.. 여기는..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타수가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두세타 차이는 한 번.. 한 턴에 그냥 다.. 한 라운드에 다 커버되니까.. 문제는 5언도.. 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언더 찍기가.. 겁나 빡세서.. 아이고.. 어디있니..? 와.. 안 맞았다.. 허억.. 다행이다.. 지랄한다.. 와.. 이게 여기서 걸려? 와.. 여기서..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오케이 나이스 어프로치.. 자.. 아.. 와.. 진짜.. 헐! 최고! 오케이 파! 와.. 아.. 글쎄다.. 어.. 인기서님? 와.. 진짜 안나간다.. 이렇게 세게 쳤는데.. 뭐야.. 가로드님.. 뭔가 안되는가 본데? 또 복이야.. 아.. 복이다 이거.. 쭉쭉 내려봐도 안되나? 오.. 가로드님.. 마중오세요? 나이스! 인기서님.. 마중 나오시네? 가로드님.. 아.. 어렵다 어렵다.. 어.. 아이고.. 어.. 인기서님.. 아이고.. 아.. 이펙트 잘못 눌렀어.. 씨.. 와.. 한테 좁혔다.. 이거 오염도 안되겠는데? 이거 그냥.. 또또미만 해도.. 1등 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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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러게요.. 섹시 블루테일 그거 다 깨스.. 끝.. 끝.. 보셨어요? 엔딩까지? 엔딩 보신겁니까? 아.. 아파.. 아.. 아.. 오비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일단.. 일단 스톱 했어요.. 게임해야 되니까.. 바람은 거의 안파네.. 와.. 이만큼 버져? 아.. 젖은데.. 펑크에만 들어가지마.. 아.. 진짜.. 이씨.. 아.. 진짜.. 이씨.. 아.. 진짜.. 이씨.. 이게 또 파야? 아.. 나 어이가 없다.. 말도 안된다.. 이게.. 이게 또 파야? 아.. 아.. 진짜.. 인디고님.. 버디입니까? 네.. 아.. 안되네.. 아.. 나 망했다.. 싫다.. ㅋㅋㅋㅋㅋ 저거 팔타각인데요? 치빈 안들어갑니까? 어.. 치빈! 트리플 복이.. 치빈! 아.. 치빈 들어갔어? 다행이네.. 트리플로 트리플로 방어했네.. 아.. 바람입이냐.. 전입이냐.. 지금 둘 중에 싸우고 계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 메탈 터져가지고.. 아마.. 툭툭 내려갈 것 같아요.. 저도 터졌어요.. 오늘 저렇게.. 5원도 어떻게 하지? ㅋㅋㅋㅋㅋ 버디가 안들어가.. 버디가 안들어가.. ㅋㅋㅋㅋㅋㅋ 또.. 손잡아.. 에어컨.. 지구 이라.. 굴로 내려.. 안가네.. 어.. 뭐야! 아 이게 있어. 쟤 진짜. 아 근데 우리 진짜. 기본. 기본. 그거 갖고 캠프트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이씨. 맞고 나갔어 또. 야 그거랑 니가 저기. 임팩트를 못 맞췄어. 맞고 나오지 말고는 자기가 잘못한거지 뭐. 그것도 다 감안해야지 뭐. 뭐 화내봐야 뭐. 자기가 못한다는거 증명밖에 안되니까. 가자. 이거 진짜. 임팩트 실수하는 순간 여긴 가요. 겁나 풀로 때려야 되는데. 실수하는 순간. 안녕합니다 여기를. 아 나 살짝 떴는데. 아 방어제. 저스트 임팩트 두번 떠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좀 천천히 쳐. 급하게 쳐서 그런데. 아 야 왜 이렇게 떨어져야. 하하하하 어서오세요. 아 빨리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또 판대 이러면. 이거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아. 임팩트 잘 쳤다. 와. 또 파네 또 파. 아. 오염도 안나와요 이거. 오염도 칠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파만 치도 잘한거에요. 아. 여기서 저기서 내려가진 않는다. 아. 이제 익숙해졌네. 다 파치 잡네. 어. 뭐야. 아직 안. 안돼 안돼. 지금 여섯타 못잡아요. 여기서 여섯타 잡아야 되잖아요. 못잡아요 못잡아요. 어. 임기사님. 여섯타. 여섯타를 못잡히죠. 지금. 파. 파만하면 잘하는거라니까요 지금. 지금. 제로. 제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어려워서. 이거 지금 챔피언. 꼬마컵에. 적이라서. 언더파.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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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템했나. 아. 언더파 이거. 되나. 아니. 너무. 너무 얇아. 이게. 아. 아. 뭐야. 이거. 왜. 뭐. 걸렸나. 아니. 이건. 아니잖아. 잠깐. 바로 갈 수 있나. 바로 간다. 그리고 왜이래. 걸렸나. 아. 좀만 더 세게 치고. 아. 좀만 더 세게 치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굴러 내려올 줄 아는데. 어. 뭐야. 와. 가로는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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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는 버디? 와. 버디? 아. 버디 했습니다. 예. 가로는 히빙 버디 했어요. 크으. 이거 인디고네 샵피게 했는데.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계산했어요. 진짜. 스포타는 라이간. 이거는. 이거는 계산했습니다. 라이가 안좋아요. 뚫어지는 자리가. 여기 결이 겁나 안좋아요. 겁나 빡세요. 어라. 인기기사님 내려오십니다. 어. 오타면. 오. 말빠지셨는데. 아. 아이고. 어서오세요. 인니고네. 아이고. 아이고. 아. 참. 또 공교롭게도 또 그렇게 됐네. 아이고. 오오오오오. 으음. 11번 홀. 그래도 뭐. 파하셨으니까. 이제 뭐. 아 잠시. 어우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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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는데? 아 됐다 아 다행이다 아 주황색 뜰 때마다 뜨끔 뜨끔 한다 뜨끔 뜨끔이요 찔끔 뜨끔해져 어휴 완전 쫄리는데요 와 이게 진짜 연습용 적이라서 겁나 안 궁금하네 어? 뭐야 아이씨 못해 진짜 다 아이씨 못해 아이씨 못해 하이 최고? 이친씨 노이즈 샷다 음음 미세르나 아이고 보기 치겠다 와이 이게 바운드가 아이씨 아이씨 보기 나이스 바이디 그래도 치고 그래도 포기면 뭐 아 일단 버디 버디 아 누구였어 버디 일단 버디 아 좁히자 좁히자 와 또 한타 뺐다 아 모르겠다 드디어 한타 뺐다 이거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나이트 감사합니다 버디를 했네 침착하게 계산해서 합시다 이제 침착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임기선님 아직 못 넣으셨네 오오 다 넣었어 아이고 와 나랑 이거 빠졌었는데 기어올라가고 있다 진짜 진짜 엉글엉글 기어올라가고 있다 12만 홀 파3 와 여기가 파3라고? 과 Gold Pharaoh 그리고 min 투 강 어~~ 업이다 버터해졌던 아 보기야 아 또 이 시랏 아이씨 또 이 시랏 또 앞에도 못쓰네 아 또 볼보기야 또 떨어졌어 아이 젠장아 여기서 보기치네 아 이때까지 버는거 한방해지네 5배 했는데 파였어요 5배 했는데 파야 43마드에서 넣었어 부럽다 준비사진 진짜 에바 아 겨우 올라가는데 또또 와 여기 차라리 취빈이 낫다 진짜 너무 어렵다 퍼팅 퍼팅 극협이다 극협 퍼팅이 너무 어렵다 좀 더 아 진짜 저는 너무 안 맺는데 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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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더 퍼팅 아 아 아이씨! 긴장! 아 이건 방법이 없는데? 옵션의 언플레이어블 기계에서 언플레이어블이 뭐예요? 벌타받고 다른 쪽으로 시켜주기 아이고! 나이씨! 오히려 내려놔 오비! 아 이거 지금 뭐야 인디오님 파십니까? 더블 부목이다 하이구 파네요 아 아쉽다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아 아 아 이거 언더파 찍기도 어렵겠는데? 아 꼬마컵 아니고 그냥 보통컵이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곳이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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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실패했다고.. 와줄 수 있네 야.. 무슨 16뿌라스가 나와요? 14뿌라스가 어 근데 거기도 치열하네 여기만큼 치열한데 원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치열하네 나 궁 어디있냐? ㅋㅋㅋㅋㅋㅋ 아 철펠님 인디고님 왜 응원합니까? 저를 응원하셔야죠 철펠님! 됐고 저쪽 응원해주세요 난 망했거든 아야야야야야야 아 미친 이거 다 들고 왔어 다 들고 왔어 다 들고 왔어 아니 방 무슨 거 왜? 아 거의 없네 벌타를 보고 왜 제자리 와? 아 또 이런다 또 이런다 또 이런다 또 이런다 씨 아 나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또 더 버리다 또 더 버리다 아니 오 들어갔다 트리플 트리플? 아 워터 두 번 데려왔어요 워터 두 번 갔어요 다뤄주신다 아니 이거 헤드드 왜 볼트 안먹고 제자리 가요? 언더 치는거 진짜 대단한거죠 그 제자리 가는 경우가 있고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니 근데 볼타를 보고 쓰면은 고를 해줘야되니 워터다 아이씨 갔다 뭐야 이거 뭐 칠 수 있나?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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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치겠다 안돼 여기 오토야 여기 오토야 아니 진짜 에?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난 봤다 아잇 와 툭 떨어지네 아니 왜 이렇게 꺾여 아 다쳤어 버리치 찬스였어 라이가 꺾이기가 못이네 아 좀 더 많이 꺾이더라구요 꺾이는것보다 뭐야 아 망했다 아이씨 아 아 아 아까 트리플이 너무 컸다 아 플러스 3이야 아이고 아 이거를 다 버지를 다 쳐도 싱글이네 아 실격이야 에 에 또 퇴근하셨네 퇴근할거네 아싸 4등이다 가만히 있어도 퇴근을 안 한 죽진 않네 와 3.5미터에 붙였는데 못 넣었어 진짜 흫흫 16번 홀 파워4 와 나는 왜 샀지 아직까지 미션은 실패했다고 한다 너무 어려워서 이건 안될 것 같아 진짜 너무 어렵다 아 아 그럼 일단 근데 그리고 임팩트가 안맞아요 예전에 그 전성기 때 실력이 안나오고 있어 퍼팅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 아이씨 미션이야 연관 아 뭐 어디었나 안 들어오나 들어오나 먹으라 어 가지냄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파다 아아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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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샤브! 하다! 0.3 꼬마컵이 아니었으면 들어갔다 하하하하 저도 어? 가그드님 계속되네? 어? 어? 아이고 오오오 아이고 그냥 2등 해야되겠다 숨만 쉬면 3등은 못할거 같은데 아홉타면 3등은 안할수도일거같아요 2등을 할거같아요 2등을 할거같아요 2등을 할거같아요 어? 나 끊겨 어? 다이아 뭐가 끊겨요? 아 아 막판에 임팩트가 좀 많네 이제요? 아 그동안 임팩트 안맞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토끼에 거북이에 토끼에 거북이에 아 아 아 아 끊고 빠지네 아 아 아 아 나만 빠진다 아 아 또 빠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승 와 이거 안 들어갔어 꼬마컵이다 어? 다들 proof 치시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찾았다! 어! 찾았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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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안 들어갔을 보관 컵이다. 여러분들 이게 1등 할 수도 있어요. 이게 1등이 안 될 것 같죠?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몰라요. 1등은 몰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운드 1에 3개 정도면 몰라요. 1등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죠. 나올 수도 있어요. 인디고님이 어? 몇 번 빠져내면 끝나요. 옆에 저 개울카 빠진다. 저기. 아이고 바로 옆에 또 무리네. 아이고 나보고 나 살릴 수 있다. 나무가 살렸다. 나무가 살렸다. 나무가 살렸다. 물에 빠졌다. 이 집사 continent 조화 노랑 가 로 넣었고 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바람 표정! 뭔가 딱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너버튼을 눌러가지고 4명! 야스 버디, 되던! 아 몰라 끝났다, 끝났다! 난 다 했다! 난 다 했다 다 했다! 아씨 뭐하겠다 아 버디 먹었으면 됐지 마지막에 통 하고 팽 하고 날아가던데? 5탑입니까? 아, 내 앞에서! 아, 버디 아줬네! 끝났다 3호바 했네 아이씨 6호바 아 워터이저 두번 너무 컸다 그거 말이었으면 거기서 3타? 4타 손해받나? 아 그게 너무 컸다 다음엔 타인일즈 정복해봅시다 아 네 목장님 감사합니다 목장님이 왔어졌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한 명 더 밑에 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